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본부대항당에서 장애인고용의 향후 30년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전략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은 공단 조양현 이사장, 고용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단 조양현 이사장은 새로운 핵심 가치, 미래혁신 전략을 선포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미래혁신 전략은 다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고용 파트너를 비전으로 장애공감, 상생협력, 공정투명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4대 혁신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10대 미래혁신 전략을 담아내며 혁신을 향한 발걸음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공단이 이러한 10대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30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또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날 공단은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영상 퍼포먼스와 홍보대사인 기타리스트 정성아, 김지희 씨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며 장애인고용 발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